이번 시간에는 중성자가 원자핵과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물질과 중성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가 원자핵에 부딪히면 튕겨나가거나 흡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튕겨나가는 반응을 스케터링, 흡수되는 반응을 없소션이라고 부릅니다. 스케터링은 일라스틱 스케터링과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업솔션 반응은 라디에이티브 캡처, 차지드 파티클 리액션, 뉴트론 프로덕션, 피션 반응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라스틱 스케터링입니다. 일라스틱은 탄성, 스케터링은 산란이라는 뜻으로 탄성산란이라는 말인데요. 이 산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탄성충돌로 바꿔보면 약간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탄성충돌과 비슷한 느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탄성충돌의 정의는 두 물체의 충돌 전후에 운동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한 충돌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원자력공학에서도 이 정의는 유효합니다. 즉, 일라스틱 스케터링 역시 충돌 전후 개의 운동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중성자가 그라운드 상태의 원자핵과 충돌 후에도 원자핵이 그라운드 상태로 남아있는 충돌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라운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라운드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번 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자의 기저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시나요? 원자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으며 이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 L, M, N 등의 껍질이 있고 각 껍질은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각각의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개수의 확률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의 껍질로 이동한 경우 이를 excited state, 즉 들뜬 상태라고 했었고 이때의 전자는 불안정하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기저 상태로 되돌아가며 적외선, 가시광전, 자외선 영역의 전자 개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준위는 전자뿐 아니라 원자핵 자체에도 존재합니다. 전자 껍질처럼 완벽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원자핵 자체가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집니다. 이때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원자핵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질 때 전자 기파가 발생되며 이 경우 자외선보다 훨씬 강한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전자의 이동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일렉트론볼트에서 킬로일렉트론볼트 단위인 반면 원자핵의 경우 메가일렉트론볼트 단위의 전자 기파가 방출됩니다. 이는 전자로 인한 전자 기파는 전자와 양성자 간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 발생되고 원자핵에서 발생되는 전자 기파는 핵력으로 인해 발생되게 되는데 핵력이 전기적인 인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라스틱 스케터링은 중성자가 그라운드 상태의 원자핵과 충돌한 후에도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를 상승시키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를 감속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의 감속 과정은 일라스틱 스케터링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일라스틱 스케터링의 표기는 n,n으로 합니다. 다음은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입니다.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은 바로 중성자가 원자핵에 충돌하여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를 높이고 튕겨져 나오는 반응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 원자핵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상태로 금세 되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의 한 예로 고속 중성자가 철원자에 충돌하여 철원자가 첫 번째 익사이티드 상태가 되면 그라운드 상태로 되돌아가며 847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 전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는 충돌 후 중성자 원자핵의 운동에너지의 합보다 큽니다. 충돌 과정에서 중성자의 에너지 일부가 감마선으로 변형되어 방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감마선은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인일라스틱 감마레이라고 부릅니다. 표기는 n,n' 또는 n,n' 감마로 씁니다. 다음은 업솔루션 반응 중 하나인 라디에이티브 캡처입니다. 중성자가 원자핵에 충돌한 뒤 그대로 원자핵에 흡수되고 원자핵의 질량은 1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핵은 익사이티드 상태가 되며 이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계 혹은 그 이상의 감마레이를 내뿜으며 그라운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방출되는 감마레이를 캡처 감마레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에이티브 캡처의 표기는 n, 감마로 합니다. 다음은 차지드 파티클 리액션입니다. 중성자가 원자핵과 충돌한 뒤 원자핵이 흡수되고 원자핵에서 알파선이나 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각각의 반응에 따라 약자를 n, alpha 혹은 n, p로 표기합니다. 다음은 뉴트론 프로듀싱 리액션입니다. 중성자가 충돌한 뒤 원자핵에 흡수되고 두 개 혹은 세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각각의 반응에 따라 n, 2n 혹은 n, 3n으로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션 반응입니다. 중성자가 원자핵과 충돌한 뒤 원자핵에 흡수되고 원자핵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다른 원자로 분열하며 에너지와 중성자를 내뿜습니다. 반응 후의 물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피션으로 부르고 따로 약자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성자가 물질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부딪히면 스케터링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부딪히면 업솔션이 일어나는 걸까 또 부딪혔을 때 각각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강의 크로스젝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